여러분이 어떤 정보시스템을 만나건 간에 제일 먼저 따져봐야 될 것은 그 분야의 CRUD가 뭔가 이걸 살펴보는 겁니다 CRUD는 뭘까요? CRUD는 Create, Read, Update, Delete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데이터를 생성하는 Create겠죠 지금부터 어떻게 표에 데이터를 추가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SQLite Studio에서 데이터를 추가할 때는요 데이터라고 하는 탭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뜹니다 그 중에서 여기 있는 더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행이 하나 추가가 될 것인데요 이때 아이디 값을 입력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우리 structure를 보면 우리의 아이디는 첫 번째 프라이머리고 두 번째 인티저입니다 인티저가 프라이머리로 지정되어 있으면 여러분이 데이터의 값을 지정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값이 1씩 증가하는 고유한 식별자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프라이머리 키 값인 경우에는 중복된 값은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럼 데이터를 채워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채워넣고요 우리가 실제로 데이터를 쓰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버튼, commit이라고 하는 행위를 하셔야 됩니다 클릭 그리고 잘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refresh 보시는 것처럼 1이라는 숫자가 자동으로 부여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행을 또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추가했고요 아이디 값을 동일한 1로 한번 해볼게요 이미 아이디가 1인 행이 있죠 이 상태에서 commit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에러가 납니다 왜냐? 유니크하지 않다, 고유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값을 지우고 다시 시도하면 이렇게 데이터가 추가됐습니다 데이터를 좀 더 추가해 볼게요 데이터를 3건에 추가했습니다 제가 데이터를 GUI 환경에서 엑셀 다루듯이 추가하긴 했습니다만 데이터베이스, 그 중에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바로 코딩을 통해서 명령어를 통해서 데이터를 조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명령을 SQL, Structured Query Language라고 합니다 구조화된 이라는 것은 이런 표처럼 생긴 데이터는 구조화된 데이터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그런 구조화된 데이터를 컴퓨터에게 질의할 수 있는, 요청할 수 있는 언어다라는 뜻에서 SQL이라고 부르고 이 SQL은 SQLite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같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속하는 데이터베이스들 MySQL, Oracle, 또 SQLite, 그리고 MS SQL 이런 여러 가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들은 바로 이 SQL이라고 하는 표준화된 컴퓨터 언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짠 코드는 다른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작동될 확률이 높고 작동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약간의 수정만으로 똑같은 기능을 가진 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맞는 언어로 바꾸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자, 지금부터 이 SQL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추가해 봅시다 자, 여러분이 SQL을 처음 만나게 되면 아마도 좀 어렵다고 느껴질 거예요 왜냐하면 코딩은 원래 쉽지 않잖아요 자, 특히나 기억하기가 되게 어려우실 건데요 그럴 거 없습니다 SQL 인서트로 검색해 보면 데이터를 인서트 추가하는 방법에 대한 여러 좋은 정보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W3스쿨이라는 이 사이트에 한번 가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 SQL문 중에 데이터를 추가할 때 사용하는 크리에이터 할 때 사용하는 인서트라고 하는 구문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있는 이런 구문들을 보고서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머릿속에 억지로 우겨 넣으실 필요가 없어요 자, SQL을 실행할 때는 SQL을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키셔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Open SQL and Edit 라고 되어 있죠 자, 저걸 클릭하시면 이렇게 여러분이 SQL문을 작성할 수 있는 화면이 뜹니다 자, 우리가 데이터를 추가할 때는 인서트라는 SQL문을 씁니다 인서트 데이터를 삽입한다 어디에? Topics 라고 하는 테이블에 삽입하겠다 자, 그때 우리의 데이터는 어떻게 생겼어요? 자, 이전에 우리가 열어놨던 이 표의 구조를 만드는 화면이 사실 뒤에 숨겨져 있습니다 자, 이걸 한번 클릭해 볼게요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숨겨져 있던 게 이렇게 나란히 표시가 됩니다 자, 그리고 structure를 이렇게 열어놨습니다 자, 우리의 표는 이렇게 생겼어요 자, 제가 추가하고 싶은 데이터는 일단은 title, body, created, awesome, 전부 다 입력을 한번 해보죠 자, 그 때에 제일 먼저 여러분은 괄호 열고 괄호 닦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입력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무엇인지를 여기다 적어주는 거예요 이를테면 여러분, id 값은 사실 우리가 입력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autoincrement가 되기 때문에 저는 id는 입력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럼 id를 빼고요 title 입력할 거예요 그럼 title 입력하겠다 body 입력하겠다 created 입력하겠다 author name 이렇게 여러분이 입력하자 하는 컬럼들을 배치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보기가 조금 헷갈려지면 이렇게 줄바꿈 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구체적인 value는 values라고 하는 이 안에다가 입력해줘요 이거 한 줄로 쭉 써도 되는데 좀 보기 좋게 하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이 첫 번째 자리는 title이잖아요 자, title 그리고 title은 텍스트죠 예, 텍스트는 이렇게 따옴표를 하시고요 그리고 저는 SQL 서버 이렇게 입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리는 body잖아요 자, 이렇게 입력했고요 날짜는 그리고 작성자는 그리고 프로파일은 tpa 이렇게 입력한 거예요 자, 만약에 자, 여기에서 이 프로파일과 네임의 순서를 제가 만약에 바꿨다 이렇게 그러면 이 입력하는 값도 바뀌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자, 그렇게 SQL 문을 작성하고요 여기 보시면 플레이 버튼 있죠 Execute Curl 입니다 자, 저걸 클릭하면 데이터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 볼까요? 자, 클릭했습니다 자, Curl이 finished 이렇게 떴으면 성공한 거예요 자, 리로드 한번 해볼까요? 리로드하면 보시는 것처럼 예, 인서트 문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행을 추가하신 겁니다 뭐 하세요? 박수! Cute! aki tudo! 네! Public med 화